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림책 읽는 여우콩이에요. 오늘은 백제의 문화가 어떻게 꽃피웠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붕당! 삼국시대 백제생활문화 기화공방 일꾼 다리 이른 아침부터 기화공방이 시끌벅적해요. 다리야, 가마 옆에 나무를 좀 더 쌓아두라는구나. 오늘 밤에 불을 지필 테니까. 네! 다리가 팔짝팔짝 뛰어갔어요. 아직 어리지만 눈썰미며 손재주가 좋은 공방의 막내랍니다. 연꽃무늬가 삐뚤어졌어요. 어? 정말? 그 녀석 눈이 보배네? 저쪽에서 또 다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리야! 와 박사님이 미륵사의 기화를 가져가자시는구나! 저도요? 이야! 신난다! 미륵사는 다리가 무척 좋아하는 곳이에요. 다리와 와공들이 정성들여 만든 기화를 멋진 구층 목탑 위에 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도 다리는 미륵사에서 탑이 올라가는 모습을 구경했지요. 내가 만든 기화로 저 탑을 꾸밀 수 있다면 열심히 하면 나도 와 박사가 될 수 있을까? 다리는 손을 모아 부처님께 빌었어요. 부처님, 와 박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다리가 돌아서는데 웬 소년이 눈에 띄었어요. 값비싼 비단옷을 입은 소년은 기화를 들춰보고 있었지요. 귀한 집 도령인가? 기화를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데? 그 순간 소년이 기화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다리는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야, 기화를 떨어뜨리면 어떡해? 달려가 보니 막새 기화가 한 장 깨져 있었지요. 와 박사님 도장을 봐. 이게 어떻게 만든 기화인데 깨트리는 거야? 소년은 기가 차다는 얼굴로 되물었어요. 지금 나에게 하는 말이냐?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앳된 얼굴과는 달리 위험 있는 말투였어요. 귀족 도령이면 다야? 이 기화 만드느라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때 무사들이 우르르 달려왔어요. 여기 계셨군요, 왕자님! 뭐? 왕자님이라고? 다리는 온몸이 후둘거려서 풀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머리 속으로 온갖 생각이 스쳤지요. 아이고, 나는 죽었다. 왕자는 무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녀석을 끌고 가라! 헐레벌떡 달려온 와 박사 어른이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왕자님, 어린 것이 뭘 모르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지만 화가 풀리지 않은 왕자는 씩씩거리며 말했어요. 뭣들 하느냐? 저 녀석을 옥에 가두라는데! 무사들은 다리를 감옥에 가두었어요. 감옥은 춥고 더럽고 어두웠어요. 어이, 꼬맹이! 넌 누구냐? 어쩌다 이런 데까지 오게 된 거야?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말을 걸었어요. 저는 기와 공방일꾼인데 왕자님을 만나서... 왕자님인 줄도 모르고 말을 함부로... 기와와 벽돌에 관심이 많은 왕자님이 계시다더니 그분을 뵈었나 보구나. 어쨌든 살아남기는 틀렸으니 죽기 전에 배나 채워두려무나. 간수가 밥덩이를 주었지만 다리는 먹을 수 없었어요. 헉! 엄마는 내가 죽는 줄도 모를 텐데... 엄마! 다리는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물을 옷자락으로 훔쳤어요. 다음날 다리는 왕자 앞에 끌려갔어요. 와박사 어른이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손재주가 좋은 아이니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목숨을 걸고 제대로 가르치겠습니다. 왕자가 말했어요. 백제 최고의 와박사가 하는 말을 무시할 수 없지. 이 녀석 하나를 살리는데 공방을 걸겠단 말이지. 과연 이 아이의 손재주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보세. 한 달을 주겠네. 이 아이의 손재주가 기대에 못 미친다면 자네도 공방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야. 다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다리는 와박사 어른과 함께 궁을 나섰어요. 어르신 저 때문에 너 때문이 아니라 우리 공방의 명예를 위해서 그런 것이다. 잘못했다고 생각되거든 목숨을 걸고 기와를 빚어라. 그러면 하늘이 살 길을 열어줄 것이다. 와박사 어른은 나지막하지만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리는 머리를 푹 숙이고 눈물만 뚝뚝 흘렸지요. 와공들은 다리를 싸늘하게 맞았어요. 다리를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지만 다리 때문에 공방이 위험해졌다며 원망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다리는 도망가고 싶었지만 와박사 어른 때문에라도 그럴 수 없었지요. 다음 날부터 고된 나날이 시작되었어요. 예전에는 얼굴 한 번 뵙기 어렵던 와박사 어른이 몸소 다리에게 일을 시켰어요. 저기 다져놓은 흙을 백 번 더 다져라. 다리는 산더미처럼 쌓인 흙을 혼자 밟았어요. 며칠 동안 밟고 또 밟았더니 발바닥이 갈라지고 터졌어요. 기와 천장을 옮겨 놓아라. 다리는 휘청거리며 기와를 옮겼지요. 말이 천장이지 끝이 없었어요. 어깨에 피멍이 들었지만 쉬지 않고 옮겼지요. 어느 날 와박사 어른이 말했어요. 오늘부터 기와를 만들어라. 와공들이 축하해 주었어요. 녀석 도망갈 줄 알았는데 잘 버티는구나. 끈기는 인정해 줘야겠는걸. 그날부터 와공들은 다리를 도와주었어요. 이 흙이 더 나을 게다. 조금 더 지대서 쓰고. 눈대중도 좋지만 손으로 익힌 감각도 무시할 수 없지. 흙을 골라 다지고 쌓아서 정확하게 잘라내고 잘라낸 흙을 틀에 붙여 빗는 일은 몹시 어려웠어요. 다리는 수백 장을 실패한 끝에 겨우 넉 장을 무사히 빚었어요. 와박사 어른은 다리가 빚은 기와를 꼼꼼히 살폈어요. 다리는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제법이구나. 잘 말려야 한다. 다리는 눈가에 눈물을 매단 채 환하게 웃었어요. 다리는 몇 날 며칠을 틈만 나면 가서 기와를 보았어요. 젖은 흙이었던 기와가 옅은 색으로 말라가는 동안 다리의 가슴도 말라갔지요. 다 마른 기와를 보는 날 와박사 어른이 처음으로 웃어 보였어요. 이제 불만 잘 쓰면 되겠다. 그리고 부처님 뜻에 맡기자. 가마굴 문을 닫고 불을 지피기 전 공방 사람들이 모여 제사를 지냈어요. 부처님, 다리 목숨도 살리고 우리 공방도 구해야 합니다. 부디 좋은 기와가 나오도록 도와주세요. 드디어 가마에 불을 지폈어요. 마른 장작이 활활 타올랐어요. 와공 어른들의 손이 바빠졌지요. 높은 온도를 잘 유지해야 단단한 기와가 나오지. 다리도 부지런히 장작을 나르고 심부름을 했어요. 다리는 기와를 꺼내 와박사 어른 앞에 내놓으며 숨도 크게 쉴 수 없었어요. 다리뿐만 아니라 공방 전체가 숨을 죽였지요. 첫 번째 기와를 살피던 와박사 어른이 와작 깨트렸어요. 다리의 심장도 깨지는 것 같았어요. 두 번째 기와도 깨졌어요. 와공들의 한숨소리가 들렸지요. 이제 남은 것은 막새기와 두 장뿐이었어요. 와박사 어른이 그 중 하나를 들고 살폈지요. 색도 곱고 갈라진 곳도 없구나. 잘 나왔다. 와공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마침내 다리가 기와를 만들어낸 것이에요. 왕자와 약속한 시간이 다 되었어요. 다리는 와박사 어른과 함께 다시 왕자를 만났지요. 왕자는 다리가 만든 기와를 꼼꼼히 뜯어보았어요. 내 눈에만 저 버릇없는 일권의 솜씨가 좋아보이는 것인가. 순간 다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와박사 어른이 말했지요. 나이에 비해 솜씨가 좋은 녀석입니다. 잘만 가르치면 박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 박사가 될 인물의 싹을 잘라낼 수는 없지. 자네가 단단히 가르치게. 궁궐을 나오자 다리는 엉엉 소리내어 울었어요. 와박사 어른이 달랬어요. 너는 왕장님께 인정받은 와공이다. 그 사실을 잊지 마라. 오늘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오늘은 기술의 나라인 백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고구려 전성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건데요. 그 다음에 한국사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및 좋아요 잊으시면 안 되겠죠? 그럼 여우콩은 여기서 이만 안녕!